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연동 서비스 부분인데요. 이 연동 서비스는 아마 우리 교수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터니빈 카피킬러처럼 이제 과제 표절 검사를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공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맷 매트랩 그리고 그레이드 스콥 구글 어사인먼트 페루절 등 다양한 연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. 이러한 연동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확장적인 학습 활동 등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